어? 냉이다! 여러분 냉이 발전했어요! 보이죠? 이게 냉이에요 지금 이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엄마 이거 국에 끓여먹으면 맛있다고 많이 키워보라고 했어요 애교기가 끝이 없는데? 캡틴! 냉이셨어! 이 정도 사이즈? 네 이 정도 사이즈? 무슨 향 나요? 그냥 이건 흥냄새예요 흥냄새 밖에 안 나요?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이거는 다 네이클로버처럼 생겨서 좋아요 이거는 다 네이클로버처럼 생겨서 좋아요 냄새는? 아우 이거는 시공탕물 냄새가 나요 제발 아무거나 가져가서 캡틴한테 보여줘야겠다 캡틴! 응? 캡틴 먹었어? 캡틴 먹었어? 캡틴 켰는데? 뭐야? 왜 그렇게 많이 켰어? 난 이거 켰어 이거 냉이인 줄 알고 이거 켰어 이게 냉이 아니야 야! 꺼라! 냉이는 향이 나요 특유의 향이 있어요 겨울이 추울수록 잎불이에서 나는 향이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대요 잎과 줄기가 작고 부드러운 게 맛있고 뿌리는 너무 단단하지 않고 잔털이 적은 게 좋대요 이게 냉이인데 지금 향이 오! 맛있게 썬 냄새 나거든요? 진짜 향긋해요 와 진짜 향긋해요 우와 우와 이게 봄의 냄새인가요? 그냥 이건 흠 냄새예요 하하하 냉이 좋아 난 냉이가 좋아 여기 있다 이게 냉이가 이렇게 냉이가 있어 우리 엄마가 냉이를 좋아할지 해요 우리 엄마가 냉이를 좋아할지 해요 냉이는 어떤 음식이겠어요 이거요? 난 냉이 밥에 먹는 게 좋아 그럼 그거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작은 냉이가 큰 냉이보다 뿌리가 길 수도 있대요 캡틴만의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땅을 살짝 들어올려요 그러면 뿌리를 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흙을 터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사실 캡틴도 냉이를 처음 캐서 잘 모르겠는데 캡틴이 이렇게 캐니까 잘 캐지는 것 같아요 우와 이봐요 오! 잎이 크다고 길이가 긴 줄 알았는데 캡틴이 캐는 것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이게 오! 잎이 작아도 이렇게 기네요? 친구들 이렇게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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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우와 이게 제일 긴데 캡틴이 많이 켰어요? 네, 캡틴이 많이 켰어요 이제 우리 누가 가장 긴 것 했는지 대결해 볼까요? 자, 친구들 캡틴의 슈퍼 왕랭이 이게 바로 왕랭이에요 짜잔 보여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냉이 있나요? 진짜? 진짜 어디? 아! 부러졌어! 어! 길이 제량 오! 좀 두꺼운데? 짜잔! 짜잔! 캡틴이 저길 지롱! 자, 저는 안 되죠 더 걸어볼게요 또 운동을 할까? 오! 아니, 내 신경은! 뿌리를 끊어먹었어! 심지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건 이필 어디갔어? 이건 이필 어디갔어? 이건 이필 어디갔어? 아니! 이필 어디갔어? 이것도 끝을 끊어먹었어 그래도 이게 제일 길어요 자, 가자 이제 잠깐 우리 가자! 그만하고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